아산시 염치읍 뭐 뭐고 세차 야 자동세차 하는게 아니시죠 자동세차 하면은 키스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아닌가 손세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아 아 아 아 아 오오 오오 오늘 또 세종에 한군데 신규 오픈점이 있고 전주 아 저기 통영있죠 통영 저 끝에 통영 거기도 신규 오픈점 하나 생겨서 그냥 뭐 샘플만 보내는거죠 아니 아니 저는 안가고요 날 잡아서 다녀야죠 날 잡아서 한 번씩 내려가야죠 전북 일주로 한 번씩 해야지 아 이제 시골에 소를 한 마리 사는게 어렸을 때 송아기 심심하니까 어머님 타고 다니시라고 친구 하라고 아 저기 뭐야 하우스를 하우스를 좀 덜 하고 거기다가 저기 그 닭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닭 강산에서 청아지요 지금 방대읍 아 아 아